먼저! 꿀팁! 꿀팁! 꿀팁 보여드릴게요 저가 리퍼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기에 하나 박아두시고 미리 조금 더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솔저 띄워만 가는 것만큼 빠르게 상대 우측 전부 우측이요 겐지만 왼쪽 상대 겐지 왼쪽에 있어요 저희 팀 겐지 왼쪽 반사 썼어요 다운 리퍼 뒤에 디바 로봇 아 살려줘 디바 한 대도 못 맞췄다가 나 죽이면 안돼 겐지 왼쪽 겐지 뒤로 돌아왔어요 다운 로드오고 오른쪽 상대 뒤로 와요 로봇 로봇 뽑았어요 아 잘못 점프했다 아 나 죽겠다 아 왜 안맞냐 디바 너무 유연해 너무 이게 몸이 호리호리해서 안맞아 로봇을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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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좀 찌워야돼 저렇게 호리호리한게 말이 됩니까 현실 반영을 해야지 저렇게 호리호리해서 안되지 약간 또 통통하게는 만들어줘야지 맞추기 쉽게 로봇 방하네 로봇 방하네 무슨 게임만 하면서 어? 저렇게 몸메이드가 된단 말이야 왼쪽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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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지 다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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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저는 호리호리암 저는 호리호리암 근데 디바야 몸은.. 그러니까 저 몸은 게임을 하는데 마린 체질이어서 마른 게 아니고 진짜 몸매를 가꿔서 마른 몸매잖아 말이 안 돼 저거는 어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저런 몸매가 나올 수 있냐고 어? 게임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저렇고 저런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왼쪽 가죠 왼쪽 네 상대도 왼쪽 상대도 왼쪽 트레이서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아 나한테 이러지마 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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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루슈 루슈 다운 나이스 나이스 왼쪽 가죠 근데 우리팀이 이겼어 나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놈들 으응 리퍼 있어요 어 리퍼 아니네 음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아요 전혀 응 디바있지 디바 디바 속살 디바 속살 다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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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까비 맥클 맥클 뒤에 맥클 맥클 뒤에 맥클 뒤에 맥클 뒤에 오우 잘한다 어르신 잘하시는데? 왼쪽으로 와요 왼쪽 겐지 디바 겐지 쉬프트 빠졌고요 로봇 부셨고 로봇 없어요 왼쪽에 맥클이 하고 로봇 부셔진 송하나 속살 어 맥클이 다운 겐지 반피 겐지 개피 피 10정도 남았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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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있는데 뒤에 트레이서 다운 아잇 응 아리가리 어허 이거 루시우 혼자 밀고 들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하이라이트 적 백그리겠네 4인분깐 조작법? 조작법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쓰고 쉬프트 쓰고 원숭이 떴다 원숭이 떴다 원숭이 떴다 원숭이 떴다 제가 리퍼할까요? 방금 원숭이 떴다 그럼 리퍼 해도 되죠 리퍼 있으면 좋죠 디바가 송하나가 원래 한국 이름이고 디바가 그니까 별명 그런거고 그니까 연예인으로 따지면 막 한글 자기 이름 안쓰고 별명 바꿔서 별명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거고요 메카가 디바가 타고 있는 송하나가 타고 있는 그거죠 로봇 이름이 메카 정확히 말하는 메카 부셔졌다 그 다음에 송하나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소리지 디바 죽었다나 로드마 오른쪽으로? 로드마 오른쪽 라인 나왔네요 라인 나왔어요 디바 빠지고 나왔네요 라인 나왔네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끌었대 아 나 이거 쉬프트 터뜨리지 못했어 터뜨렸으면 저거 뒤에 있는 애들 광역 딜 들어가는데 디바 없으면 나야 편하지 난 로드워그니 그래도 그나마 안하네 디바는 다 처먹어가지고 그리고 내 스킬을 평타하고 디밤 없으면 돼 디바는 없으면 돼 오케이 나이스 어 갈았다 오 갈았다 리퍼니 빼어 리퍼니 빼어 와 라인은 리퍼 리퍼 거점 망령아 빠졌구요 나이스 나이스 로드 오른쪽 로드 오른쪽 어 자리야 자리야 로드 오른쪽 로드 혼자 오른쪽 라인 라인 어디갔어요? 라인 낙사당했는데 메시오한테 아 레퍼니 다운 이어 디아 여 형님 빼줘 갈고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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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니지 아이고 로드 그랩 없어요 아 이 중앙에 오던 현물님 가입 감사합니다 리퍼 리퍼 왼쪽 방 망령 없어요 롤은 안하세요? 예 안합니다 안해 롤 안해 어 나이스 나이스 로드 그랩 빠졌구요 어이구 내 쉬프트 아직 살아있다 안 부셔졌다 저거 나 살아나자마자 터뜨린다 어 안 맞았어 뭐지 나이스 아 저 따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 아 저기 20호에요 상대 20호밖에 안돼 어이구 멕크리 방안에 있는데 멕크리 방안 잡으러 갑니다 제가 맥크리 다운 나이스 3 1, 2, 3, 1 civilizations holy oh nice nice 오른쪽에 누가 한 명인데 저거 뭐지 반피 반피 아 리퍼리퍼 게 피 망여형 빠졌어요 AVP 바로 안 사완 아 아 악 시생 희생 석양 오른쪽 땀 쐈어요 나이스 다운 네 그립한다 그립 받았어 스밤 exh beste consuming 겐지가 함께 한다 were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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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게이 어 정클렛 뭐 쟁탈전을 써도 쉽네 70점대는 80점대는 쟁탈전을 쓰기 진짜 힘든데 야 얘는 진짜 와 이거 언제까지 아끼고 있는 거야 저는 엑스플리스입니다 엑스플리스 브로드 캐스팅 프로그램 영어로 하면 뭔가 간진하네 방송 프로그램은 한글로 해도 프로그램인가 왜이래어라서 그런가 정클렛 팀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평 쉬프트하면 200짜리는 한방에 죽는다는거 덧평이나 덧 쉬프트며 200짜리 한방에 죽는다는거 250짜리는 평 평타하고 근접공격하고 쉬프트하면 한방에 죽는다는거 정도 빼고 뭐 없어 3 감사합니다.